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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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새벽 6시 40분에 깨워줘 일출보게? 어 일출보게 저의 도전 내일 과연 가은이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차장 물 자 물 여기가 속초 해수욕장 위치되어 먹고 먹고 구경하고! 우리 여기 오면 항아리 모든물에 1인분만 시켜도 되거든? 양이 엄청 많아. 1인분? 아, 돼, 돼. 그리고 다른 걸 하나 더 시키자. 그래? 성게알밥 어때? 고마워. 어, 저희요. 항아리 모든물에 하나랑 성게알밥 하나 주세요. 와,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예뻐? 밥을 풀어서. 문자로 다 먹으면 맛있다. 고춧가루, 찜게, 잡 Дорак. 와, 성게 뭐야? 성게를 덮어. 어, 참기름 향. 와, 참기름 향. 와, 참기름 향.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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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응? 회도 되게 많이 들었어. 오징어, 멍게, 소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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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음. 초고추장 맛이 많이 안 나는데, 그런데 맛있어? 그러니까 해션물 특유의 맛들이 다 고추가 느껴지니까 이런 물에는 또 처음 먹어보는 것 같네? 소면 하나 넣고 음 와 와 대우가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배가 들어가 있네 배 배 좀 달달하더라 오늘 일주일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웠거든? 근데 이제 좀 이거 먹으니까 괜찮아졌어 자 속초해수욕장 물회를 개명감 주듯이 다 먹었네 진짜 빨리 먹었어 성결밥도 맛있어요 아무튼 해수욕장 진짜 원없이 바다 보고 가네 근데 동해바다가 진짜 이쁜 것 같아 색감이 에메랄드빛이 에메랄드하고 사파이어가 섞인 반짝반짝거려 저거 무서워하잖아 근데 저 정도는 살 수 있어 근데 그 대구께 진짜 무서웠어 스파클랜드에 있던 거 나 깜짝 놀랐잖아 카페를 내가 하나 검색을 했는데 조금 독특한 디저트를 보게 될 거야 거기 가자 날씨가 조금 덜 춥고 이러면 저기서 먹어도 참 저기 자리 경쟁 장난 아니겠어 날씨가 좋을 때 아카시아 향기 이거랑 그럼 나는 유자 쌍아차 유자 단자 먹자 국감 호도마리랑 약과도 맛있겠다 국감 호도마리랑 약과도 맛있겠다 그것도 먹어볼래? 국감 호도마리 약과? 왔어? 이거요? 엄청 예쁘지? 이게 실이 있지? 실을 가위로 자른 다음에 이게 조금 덜고 시럽하고 같이 그릇에 덜어서 같이 먹으면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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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을 잘라? 너무 예뻐가지고 못 먹겠어 조금씩 먹고 먹을 거잖아 너무 예쁘다 한입 크게 먹을 거잖아 잠깐만 뚜껑이 있었구나 이게 뭐지 안에 뭐가 뭐야? 향 진짜 좋아 고기 화채 같기도 하다 옛날에 임금님이 드셨던 화채 그런 건가 봐 요리가 그저 유자 쌍화채에요 쌍화채 향하고 유자향이 조금 같이 나는 고기 음? 먹어봐 은근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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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약가 여러분 약가 이거 괜찮네 너무 맛있어 향 진짜 좋다 약간 소주장 그치 곶감 허두마리 처음 보였는데? 어? 그러게 몰라? 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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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음 고기 롱 아 아 아 로제 아들 중간중간 다 먹자 지 giddy 다음엔 김치 딸기 김치 나도 진짜 잘 먹었어 진짜 맛있네 우연히 온 곳인데 맛있어 가자 또 미담이 미담이 또 가서 저희가 만져줘야돼요 가자 가자